이제 날씨는 더워지고 하는데 이제 모기가 많잖아요. 그러니까 모기 소리가 100명을 들리는 상황이에요. 잘 때 모기를 그냥 잡고 잔다. 무시하고 잔다. 잡고 잔다. 그 소리 때문에. 아, 소리 때문에? 그 안 들려요? 그 들릴 텐데 이거. 엄청 세잖아요. 그 주파수가. 잘 때 약간 그런 소음 들으시는 거 좀 민감하신 건가요? 네. 그래서 누가 냉장고 소리 안 나는 냉장고 개발했으면 제가 1억 주고도 그 냉장고 살 것 같아요. 그 냉장고 소음도 되게 예민하게. 이 얕은 전기 소리 있잖아요. 뭐 켜놓은, 꽂아놓은 소리. 그런 거 주변에 없어야 돼요. 네. 평균 평생 많으면 네 시간. 요즘은 간혹 다섯 시간. 네 시간, 다섯 시간이요? 누워서 한참 있어야 되고 생각 정리 좀 하고. 네. 그 앞뒤가 시간이 좀 길어요. 아, 이거 너무 힘드는데. 네. 네. 근데 저는 그게 기준인 줄 알았어요. 네. 얼마 전에 좀 깨달았는데.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면. 네. 업어가도 모르는 정도로 자는 걸 몰랐어요. 다 저처럼 자는 줄 알았어요. 잠 자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알았어요. 아니 그 이 설잠잠. 선잠? 설잠. 저는 다 주로 알거든요. 밤에 있었던 일. 시계가 막. 저 시계 없어요. 집에. 그래서 안 좋아요. 아, 시계 소리 때문에? 시계. 그 이 반복되는 소리. 모든 게 다 음악으로 들리고 해서. 그걸 끊기 위해서. 아니 이게 좀. 저는 선잠 자긴 하는데. 또 푹 잘 때는. 어느 정도로 푹 자냐면은. 모기가 눈을 물었어요. 애기 때나 눈에 물리는 거예요. 애기들은 정말 기절하잖아요. 작년에 물렸거든요.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. 진짜.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지.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요?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. 참 예민. 네.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. 좀 편안하게 받아들인 소리부터.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.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. 이게 데시벨별로요. 조용한 밤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.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가. 어디까지 그냥 좀 견뎌낼 수 있는가. 참아낼 수 있는가. 네. 이렇게 본다면. 어디까지 참아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저는 자연 소리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바람 소리. 그게 커도. 오히려 커도.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보다 그 종류의 소리인 것 같아요. 네. 시냇물 소리. 뭐 바람 소리. 네. 빗소리 좋아해서 오히려 창문 다 열고. 어떨 때는 양철판 좀 깔아 놓을 때가 있어요. 그 들으려고. 왜냐하면 너무 조용한 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럼 속삭임부터는. 속삭이는 거. 아. 그러니까 전기 소리. 그 다음 바로 냉장고거든요 선생님. 속삭임 다음이 냉장고. 냉장고. 네. 30dB부터는 안 되시는 거네. 우리 나래 씨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으세요? 진짜 잘 자면. 헬리콥터까지는 될 것 같은데. 헬리콥터? 왜냐하면 제가 이거 몰랐어요. 헬리콥터 소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저희 엄마 집에 오랜만에 갔는데. 저희 지역이 섬이 많으니까. 섬에서 오는 의료형. 헬리콥터가 그 앞에. 내리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근데. 잘 잤어요. 푹 잤어? 푹 잤어요. 어. 응.